2024년 11월 1일 일용할 양식. 말씀. 사무에라 15장 1절에서 12절. 요절. 6절. 제목.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암우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얀 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해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은 형 압론을 죽인 아들 압살롬의 죄를 제대로 돕지 않았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더욱 교만해져 반란을 일으키고자 사병을 준비했습니다. 일찍부터 성문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처럼 열심히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성읍 사람이냐고 묻고 사연을 듣고는 당신의 처지가 딱하기는 하지만 왕이 당신의 일을 듣고 법적인 판결을 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신속하게 판결을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해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입을 맞추며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자여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도록 중보자 역할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운 왕께 가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창세기 요셉은 총리로서 기근했대에 백성들의 마음이 애국 왕 바로에게 향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왕과 백성 사이에 벌어진 틈새를 이용해서 불신을 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이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마음을 빼앗는 것은 사탄적인 행동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4년 후 헤브론에서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적용,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고자 하십니까? 한마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